지난 2016년 태풍 차밭대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태화 우정시장 상인들과 LH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여 만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침수 피해 상인들의 손을 들어줬고 LH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보상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밭대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태화 우정시장 일대. 태화 우정시장 상인들은 수해의 원인이 LH가 혁신도시에 설치한 우수저류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수저류조가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LH를 상대로 139억 원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재판부는 우수저류조 설치 관리 하자로 상당 부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LH의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상고 마지막 날인 8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태풍 차바 상륙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 수해 상인들을 위해 LH와 중재의 노력으로 상고 포기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 보상금이라도 좀 받으면 얼마만큼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말 숨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LH나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했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지급이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에 따라 태화 우정시장 상인 168명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20%인 22억 원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고 참 힘들 때입니다.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 상인들이 더 장사가 안되고 어려울 때 적은 금액이지만 그나마 거기이라도 20% 정도의 배상금을 준다니까 반가울 따름입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태풍 차바 손해배상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손해배상 절차만 남겨둔 상황. LH는 다음 주 중으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내부적으로는 우수조류조 설계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